네, 이 아침 시간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책 베스트셀러 맞죠, 이거? 당연하죠. 매매의 기술. 책을 세 권인가 네 권 있었는데 한 번도 베스트셀러 못했네. 아, 우리 김 프로님 책이요? 인플레이션의 시대 좀 잘나가지 않았습니까? 아, 전체 뭐, 전체 1, 2등. 아, 어렵군요. 매매 기술은 꽤 많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도? 네, 감사합니다. 네, 심플해서 좋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살짝 짚어볼까요? 네, 어제도 지난주 후반하고 이어서 비슷한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74% 올랐고요. 반면에 다구가 0.25% 하락을 했습니다. S&P500은 0.18%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철강 기계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우리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행 레저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여기 찰신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이 하락을 하고 그동안에 멈춰 서 있었던 성장주들이 좀 하락,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지금 종목 하나를 보면요. 페이스북이 1.6% 상승, 애플이 2.46% 상승, 아마존이 1.11% 상승, 넷플릭스가 2.28%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5% 상승, 테슬라가 1.28% 상승. 주요 정보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이렇게 불러서 봤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빵주들에 있는 빅테크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이게 모조리 이렇게 1, 2% 상승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이게 수개월 만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는 것은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좀 있다. 이것이 기간이 문제죠. 그럼 이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쪽이 상승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딸렌더스가 90포인트 레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1,116원, 1,117원 이 사이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도 6.39 위안에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요. 10년 만기 국채 숙률이 1.49%로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요. 나스닥은 1.85% 올랐는데 다우는 0.8%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유심히 보는 다우 운송지수도 0.91%로 지난주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운송지수는요. 5월 10일 경서부터 지금 한 달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인플레이션 랠리 그리고 산업재 이쪽만 계속 경기 관련주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기 관련주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다우 산업지수와 다우 운송지수 특히 이 섹터에 있는 지수들이 이미 한 달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시장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보면요. 지금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주초에 경계심리가 있다가 고용보고서 나오니까 금요일날 확 떠버리고 그다음에 CPI에 대해서 경계심리가 있다가 CPI가 막상 나오니까 그냥 딱 떠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간 실업시당 청구가 수도 지난주에 37만 6천 건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45%로 하락하면서 성장주 나스닥을 견인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랬는가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그냥 가장 임팩트 있게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ECB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1.85조 유로의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2022년 3월까지 즉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유동성 제공을 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상반기에는 주춤주춤 유동성 제공을 주춤주춤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더 빠른 속도로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했던 것은 상당히 제공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실장님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CPI가 5월에 지금 5%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코어 CPI가 3.8%까지 상승했는데 이것이 5월이 피크일 것이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오르는 일시적인 구간이 만들어졌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구간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서부터 FL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내용 아시니까 제가 추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금요일이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소문없는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소문없는 동시만기일 때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잖아요. 파장 상품과 연계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특히나 이번 달은 6월이기 때문에 반기 말입니다. 그래서 리베런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난주에 삼성자산운영에서 했던 2차전지 ETF의 리베런스 때문에 어떤 주목이 오르고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번 주부터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리베런싱이 개별 종목의 효과에 영향을 엄청 미치더군요. 네. 굉장히 크게 줍니다. 개별 종목은. 금요일 날 어떤 거는 거의 막 파손하다가 막판에 하중 시장이라고. 종가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편출입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이 어떤 데는 줄이고 어떤 데는 늘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리베런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또 새로운 섹터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많이 오른 거는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 있는 것들을 비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참 헤맸던 섹터나 종목들은 또 반등을 하고 많이 올랐던 건 좀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의 변화, 시황의 변화나 기업 가치의 변화가 아닌 수급적 요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번 6월은 시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게요. 맞습니다. 아마 전문가들,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 대부분 꽤 차고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가 언제 리벨런스 형을 하느냐 편입, 편출을 하겠는데 그때 보니까 SKIET라는 대형주가 새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대화가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참치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멸치나 꽁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의 에너솔루션이 9월인가 10월에 그때 또 당하겠네 그때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체크해가지고 장애 또 우리 박경찬 형님이 제일 고참 아닙니까 그거 좀 체크해서 좀 그때 그때 좀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지난주 시황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보면은 고염보고소나 PC, CPI 등 노이즈를 시장이 큰 변동성 없이 극복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테이퍼링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책식렬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위 구분이 그렇게 사실 명확한 건 아니지만 가치주 대비 또는 경기 민감주 대비 성장주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그런 순간이 좀 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코스피에 있는 종목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구분할 때 성장주 섹터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저도 그래서 시황을 약간 좀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위로 살짝 더 위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시황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좀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에 그동안에 좀 고생했던 종목들이 이번에 좀 살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스오너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공식 발표는 9월 FLC 회의에서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거의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거꾸로 우리 직접 투자에 연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20몇일, 그러니까 8월 말에 제스오너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8월 달 들어가면서 다시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또 뭐와 맞물리냐면 8월 초에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7월 초에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4월과 5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월 거는 왜곡 현상이야. 5월 거 55만 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괜찮았어.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는 지금 6월 중순부터 지금 보조금,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보조금들이 점차 감소하거나 중지한다고 하니 그러면 6월이나 특히 7월 고용보고서가 가장 확실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8월 초에 나오는데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그쯤 가서 이걸 시작이 걱정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7월에는 2분기 어닝 시즌이거든요. 또 모멘텀이 새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6월이나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적어도 한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지금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의 텀을 주는 그런 구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사면 내가 언제까지 좀 가져갈 것이냐. 내 종목이 지금 오르고 있으면 내가 판다면 언제쯤 좀 팔까.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빅뉴스가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아까 그 뉴스3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누가 더 올라가느냐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겨서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둘 다 63조 2,600억 5,600억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들이 시총이 뒤집어지느냐 아니냐 그리고 남들 다 약한데 이들만 오르고 있다는 건 주식시장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미 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즉 이 두 종목이 지금 흥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흥행이 되고 있어서 모두 다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센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여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나쁘게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벤트성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목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측면도 분명히 좀 있다는 거죠. 주식은 좀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또 뭐냐면 HMM입니다. 여기 어제 장이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 분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산업은행에서 지분 11.94%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거의 디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자금 우리 세금이 들어간 공격 자금이 들어가서 이 기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총이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94%면 한 2조 좀 안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산업은행인데 이걸 11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겠어? 그때 우리 김 프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하겠지 산업은행인데 전환할 것 전환도 안 하지 않겠냐 전환을 안 하지 않겠냐 전환을 하더라도 블럭질하지 않겠냐 블럭질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3천억 정도는 11을 전환한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요. 그러면서 수익의 10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환가격이 주당 5천원인데 현재 주가가 4만 6천원니까 5부 45 9배 9배 이상 난 겁니다. 수익의 국가의 세금을 국민의 돈으로 했던 기업이 수익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전환해서 수익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거 자체도 뭐를 해줘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전환이 돼서 아마 블럭딜로 매각을 할 겁니다. 블럭딜로 매각을 하면 직접적으로 이들이 산업은행에서 주식에서 시장에서 막 팔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6천만 주인데 이게 블럭딜로 매각이 될 건데 여기에 우리가 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블럭딜로 매각할 때 매수한 자들은 매수 측은 더 싼 가게 할인해서 블럭딜로 한단 말이에요. 보통 5에서 10% 정도 그 사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한 4만 5천 원쯤 산다는 거죠? 5% 정도 아주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10위 전환이 되면 10위 전환이 되면 블럭딜로 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팔고 아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EPS 주가의 가치 EPS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주식이 늘어난다는 거죠.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이 기업이 이익이 막 늘어나는 거가 이거보다 더 이 악재보다 크다면 별 영향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해운 상선에 들어가 있는 섹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조선해운 철강 기계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거든요. 주식성이 참 안타깝고 어떤 바보스러운 게 어떤 섹터의 한 종목이 빠지면 개별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섹터와 같이 움직이는 속성을 좀 가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주식이 없나요 그러면? 있죠. 많죠. 산업은행 주식은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산업은행? 그럼요. 그렇습니까? 산업은행 주주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하고 또 공적인 은행이니까 정부 지분이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은행 사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산업은행? 거기 가면 또 거기 가면 여하튼 썩은 주식들 엄청 많죠. 여기서 먹은 주식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주식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망하는 해서들 공직자금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한번 써볼래? 아니 아니 괜찮아요. 말 좀 해줘. 아니 그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우리 아마 지식 상장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우리 사주 무조건 최대한 풀로 땡겨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 사주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증권사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증권조를 받는 경우가 제일 싫어하죠. 더 많았거든요. 이익난 경우가 정말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없이.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요즘 주식이 한창 좋으니까 풀로 하여튼 땡기고 싶으신 모양인데 반드시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성장하는 기업인 것이죠. 성장산업의 성장기업이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3%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인 기업이면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차트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차트죠? 어제 아침에 얘기하기는 좀 무거운 얘기라서 저녁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준비가 어제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네. 보이고 싶네요. 이 화면이 뭐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이게 몇 가지 우리에게 뭔가 좀 공부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1982년부터 40년간의 기준금리입니다. 1983년도에 저 맨 왼쪽에 1980년도가 11%의 기준금리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가 9% 때였고요. 그 다음에 쭉 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게 6% 1994년도에 6%였더라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2006년도에 5% 때였습니다. 5% 때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로금리 만들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의 제로금리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온 2018년도에 우리 시장이 2018년 안 좋았죠? 그때요. 2018년도에 2% 때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다시 제로금리거든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게 지금 고점으로부터 이 차트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이게 지난 40년간의 기준금리가 11%서부터 중간에 위기가 닥쳐서 많이 급락했다가 금리를 떨어뜨렸다가 지금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다가 올리고 올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 고점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11%에서 지금 2%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뒷점만 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시대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는 표현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저표를 보면 지금 미국이 올해 6.2% 성장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 GDP 성장률 12%대라고 해요. 고성장.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는 조금 전에 보내드린 그 차트를요. 여러분 보면 포털에 많이 있으니까 저걸 다운로드 말아서 핸드폰에 여러분들 다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결국은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고성장이 된 것은 팬데믹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이고 어쩌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데 저기서 보면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금리 올리고 떨어졌다가 금리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1983년 이 시기에 10년간 중남미는 모라티엄 선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그랬다가 1988년도에 올렸을 때 9%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말씀드려볼게요. 1994년부터 95년까지 6%까지 올렸는데 곧바로 96년 97년 넘어가서면서 금융위기가 생겼죠. 외환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또 5%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거든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렇게 떨어졌다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다시 올리고 나서 위기가 발생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금리가 단지 올랐기 때문은 아니고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수가 되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달러 대비 취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위기가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2023년 정도부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을 얼마나 가파르게 위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러지 많이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똑같이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들 해요.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전세계 다른 이머지 국가의 또는 달러베이스 취약 국가들이 위험했다는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서 테이퍼링 해도 별 문제 없어. 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그 경로 대로만 움직이면 큰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신흥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위기가 항상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데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다분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론적 입장이고 저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 화면을 가져왔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장했다가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틈틈이 다시 한번 경과상황 시황을 전반적으로 해석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부장님과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침 시간에 또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박병창 부장님은 강의 언제부터 오픈되죠? 다음 주죠? 다음 주 여름아키 이제 여름아키 강의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 거 한 반 정도 됐고요. 찍었죠? 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주중에 실제로 어떻게 화면 구성을 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가 이렇게 어떻게 그 종목을 골라서 이런 것까지 좀 하기 위해서 주중에 장중에 주중에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중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야 돼서 아직까지 뒤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장중에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해준다고요? 실제 매매하는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간에 아마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부장님은 실전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승원 본부장님과 함께 하반기 테마 세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